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수연입니다. 매번 만나지만 반가운 이유는 뭘까요? 오늘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쁘게도 명제의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단원인데요. 자 오늘 단원에서는 이전에 했던 P이면 Q이다 이러한 조건문 형태에 대한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건 이미 그 전 시간에 마무리되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절대 부등식과 함께 몇 가지 증명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게 왜 이 명제라는 단원에 들어있는지를 약간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 절대 부등식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그러한 부등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증명이 들어있는 명제 단원에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같이 공부할 건지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원은요. 네 오늘의 소원은 다양한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 증명법 크게 두 가지 얘기할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 네 우리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엔 귀류법이라고 하는 이 생소한 이름의 증명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내용.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원 절대 부등식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 절대라는 말이 나왔죠. 자 이 절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반드시 절대로 성립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항등식의 부등식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에게 먼저 아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은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절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자 우리가 항등식은 뭐였죠?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했고요. 절대 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걸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게 되면 아주 간단한 예예요. 자 실수를 제곱하면 그렇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그렇죠. x가 0일 때만 이 등호, 등호가 성립합니다. 등호는 x가 0일 때만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주 단순한 절대 부등식부터 또 예를 들면 절대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와 같은 몇 가지 절대 부등식이 있는데요. 절대 부등식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아주 단적인 예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좌변에 1을 더해서 x제곱 더하기 1 하면 0보다 크다. 이러한 절대 부등식도 만들 수 있고요. x제곱 더하기 100. 자 이러한 부등식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절대 부등식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절대 부등식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 자주 사용하는 절대 부등식 우리 교재에도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 부등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만날 그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예제에서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이 실수는 방금 전에 x라고 표현했고요. 자 이 부등식은 등호가 언제 성립했냐면 괄호 안에 있는 이 실수라는 값이 0이 될 때만 등호가 성립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실로부터 몇 가지를 출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실수라는 위치에 무엇을 대입을 할 거냐면 자 A 빼기 B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수 위치에 A 빼기 B를 대입하면 A 빼기 B를 제곱한 식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이 식을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절대 부등식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우변에 있는 이러한 식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A 플러스 B의 제곱 당연히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사실 얘기할 수 있죠. 두 개의 식을 우리가 같이 합해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전개해서 새로운 절대 부등식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서 우리 두 번째 유형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도 항상 모든 실수 AB를 가지고 오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아직 머릿속에는 물음표잖아요. 자 여기가 물음표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좌변의 식을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은 앞에 있는 두 개의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 A 제곱 더하기 AB인데 A의 제곱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B를 우리가 개수로 생각하게 되면 이 B의 반쪽의 제곱 즉 2분의 B의 제곱을 더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면 빼고 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왔어요. 이게 두 개의 식을 이와 같이 만든 거고요. 더하기 B의 제곱이 뒤에 남아있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식은 무슨 식이 되죠?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 나머지 식을 우리가 밖으로 꺼내면 마이너스 4 B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둘을 더하면 B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B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뭔가의 제곱에 4분의 3 곱한 거고요. 뭔가의 제곱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두 수를 더한 식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과를 얻었습니다. A 제곱 더하기 A B 플러스 B의 제곱은 계산해 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실이 이제 느낌표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러한 절대 보등식을 얻을 수 있고요.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플러스 A B가 마이너스 A B인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이 절대 보등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두 종류의 절대 보등식 2차식과 관련된 절대 보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 보등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꼴로 주어져 있어요. 세 개의 완전 제곱식이 있고요. 여기에 빼기 A B 빼기 B C 빼기 C A 자 이러한 세 개의 A B C 실수를 이용해서 이러한 계산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마찬가지로 절대 보등식이란 얘기죠.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좌변이 있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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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거예요. 2배 해준다는 얘기는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빼기 2AB 빼기 2BC 빼기 2CA로 우리가 2배 해줄 거고요.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면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 제곱은 아 2A 제곱은 A 제곱을 2번 더 한 거죠. 2B 제곱은 B의 제곱을 2번 더 한 거고요. 2C의 제곱은 C의 제곱을 2번 더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짝을 지어볼게요. A 제곱 하나 B의 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자 여러분들 뭐 보여요? 이 3개의 항을 같이 쓰면 그렇죠. A 빼기 B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이 3개의 항을 이용해서 A 빼기 B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B C를 보고 짝을 찾아보면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2B C 같이 쓰면 뭐예요? 그렇죠. B 빼기 C의 제곱이 되죠. 이제 남는 것도 같이 봐보면 마이너스 2C A C의 제곱 A 제곱 같이 쓰면 뭐예요? 같이 쓰면 C 빼기 A의 제곱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눈에 이제 보이나요? 각각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세 식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 좌변에는 식이 왜 0보다 클까? 물음표였는데 이제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절대 부등식을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 절대 부등식까지 같이 살펴보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게 되면 주어진 이 절대 부등식이 등호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한마디로 언제 0과 같아질까요? 그렇죠. 각각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한 게 0이 되려면 각각이 0이 돼야 되니까 A 빼기 B가 0 즉 A는 B B 빼기 C가 0 즉 B는 C 그리고 C 빼기 A가 0 즉 C는 A인 경우에만 등호가 성립하겠죠. 인 경우에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 성립 자 이렇게 우리가 절대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까지 같이 알아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 3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문제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이러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 아 정수 A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푼 그러한 절대 부등식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요. 또 여러분들 사실은 수학 1에서 했던 유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등식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에는 2차 부등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등식이나 방정식 그 방정식을 풀거나 부등식을 푸는 기본 출발은 그렇죠. 동류 한끼리 같은 차수 한끼리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좌변으로 X좌변으로 마이너스 3 좌변으로 묶으면 A-1의 제곱 A-1의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건데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개수가 숫자가 아닌 이러한 어떠한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 개수가 항상 0이 될 때를 생각해야 돼요. 특히 최고 차항의 개수가 여기 X제곱이 빠졌네요. X제곱 자 그래서 최고 차항의 개수인 A-1에서 A의 존재를 모르니까 이 개수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 생각해보면 자 A-1이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봐야 돼요. 먼저 즉 A가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A가 1이면 A-1이 0이 되니까 무슨 식이 남아요? 3 크다 0만 남죠. 3은 항상 0보다 커요. 한마디로 A가 1이면 이 부분만 남으니까 항상 부등식이 성립해요. 그래서 A가 1일 때도 주어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최고 차항의 이 개수가 0이 아닌 경우에 0이 아닌 경우에 즉 A가 1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푸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A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좌변의 식은 2차 식이 되는 거예요. 좌변의 식을 우리가 적어보게 되면 A-1의 X제곱 A-1의 X 플러스 3이 좌변의 식이고요. 이 좌변의 식을 우리가 함수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함수에 있는 Y좌표들이 항상 0보다 크게 끝 만들어주는 이 X들의 범위 Y가 X들의 값이 모든 실수 X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X축이면 항상 이게 Y값이 될 텐데 Y가 0보다 크려면 이와 같이 그려져야 되겠죠. 이와 같이 그려진다는 거는 뭐예요? 이와 같이 그려진다는 거는 X축하고 안 만난다는 얘기니까 이 2차식의 방정식의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가 없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작게 하는 A의 조건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자 판별식은요. 여기 X항의 계수가 그렇죠. A-1이죠. A-1의 제곱 마이너스 4 A-1 3 이게 0보다 작다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전개하지 마시고요. 보면은 A-1 A-1 보이죠? 보이니까 A-1로 묶게 되면 A-1로 묶으면 여긴 A-1 하나 남고요. 마이너스 4 3 12 12 또 빼주면 되죠. 이게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A-1 A-12가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이 2차 부등식 풀면 어떻게 나오나요? A는 어? 마이너스 13이죠. 마이너스 13 A는 13보다 작고 1보다 크다 라고 A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 A는 1 두 번째 경우에서 A는 1보다 크고 13보다 작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만들어주는 A값들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는 1과 2의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다 에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뭐죠? 정수 A의 개수죠. 이 범위에 있는 정수 A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구할 겁니다. 13 빼기 1 어머 12개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제 풀 때 많이 사용하는 센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습관 그러한 많은 것들이 오늘 나오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이런 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우리 자연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수의 개수 구하기 자 이 부등식 범위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볼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등호가 한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등호가 양쪽 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네 가지 각 경우에 대해서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 X의 개수 구해볼 텐데요. 자 이 경우는 등호가 한쪽에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그냥 빼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호가 한쪽에도 없으면 이 아래 경우보다 한번 덜 셌다는 얘기죠. 한번 덜 셌다는 얘기니까 빼기 1을 해주고요. 밑의 경우는 등호가 위에 경우보다 하나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위에 더하기 1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연수 사이에 변수가 놓여있을 때 그 변수가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주 답을 이러한 경우로 물어보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구나 하나 더 빼고 하나 더 더하는구나 이러한 관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와 같이 단순하게라도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절대 부등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등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등식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 수능 현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주아주 매일매일 자주자주 따라다닌다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절대 부등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건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산술평균 과 기합 평균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부등식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우선 출발은 이거예요. 루트 A 빼기 루트 B 제곱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루트 A와 루트 B가 실수라면 A와 B의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A와 B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루트 A와 루트 B는 실수가 되고요. 그럼 이 실수의 제곱은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괄호 안에 있는 식이 0일 때 성립해요. 괄호 안에 있는 식이 0이라는 건 루트 A 빼기 루트 B가 0일 때라는 얘기죠.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때 등호가 성립. 자 그럼 좌변의식 한번 전개해 볼게요. 좌변의식 전개해 보면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우리 쓸 수 있고요. 루트 A 제곱하면 A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루트 같이 쓸 수 있죠. AB 루트 B의 제곱은 B고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제 A 더하기 B를 우리가 놔두고 가운데 있는 항만 우변으로 넘기면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 에요. 자 여기까지 왔죠.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이때 이 왼쪽에 있는 식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이죠. 숫자 4랑 숫자 6이 있어요. 평균 내보세요. 뭐예요? 둘을 더해서 2로 나누죠. 바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평균이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이 바로 두 수 A와 B의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 그리고 이 우변에 있는 식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말에 그 기하를 가지고 와서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곱셈연산에 대한 평균의 개념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식을 두 수의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데 놀랍게도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구하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절대 부등식 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유도해 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와 B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식을 만족하는데 우리가 A와 B가 양수인 경우로 제안을 할게요. 왜냐하면 A도 0이고 B가 0이면 등호 성립하긴 하는데 의미가 없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A와 B가 0보다 큰 경우로 두고요. 이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봐보게 되면 루트 A 빼기 루트 B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럼 루트 B를 넘기면 루트 A랑 루트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루트를 빼면 두 수가 양수니까 A가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보면 A는 B일 때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유도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그 예부터 같이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오른편에 다시 써볼게요. 오른편에 다시 써보게 되면 산술평균은 두 수를 나눠서 E로 나눈 거 산술평균 크거나 같다 기하평균은 두 수의 곱에 루트를 씌워준 거 그러면 이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가 4고 B가 6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4 더하기 6을 2로 나눈 거고요. 항상 크거나 같대요. 계산은 안 해봤지만 4, 6 대입하면 4, 6,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2분의 10이니까 5고요. 크거나 같다. 루트 24래요. 자 5는 루트 25죠. 루트 25가 루트 24보다 큰 거 맞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예로만 확인을 해보았는데 언제 쓰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 쓰느냐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B가 9라는 값으로 주어졌어요. 9라는 값으로 주어졌을 때 무엇을 물어볼 거냐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최소값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면 지금 두 수가 양수이고 두 수의 곱이 9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에 의하면 산술평균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2와 같은 식의 우리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자 2를 우변에 곱할게요. 그럼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구요. AB가 9니까 대입하면 2루트 9가 되죠. 그럼 2루트 9니까 몇이에요? 2 곱하기 3 6이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6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누구다? 6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하나에만 더 들어보면 이번엔 우리가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두 수가 마찬가지로 양수인데 A 플러스 B의 값이 이번엔 4로 주어졌다 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A와 B의 최대값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하면 물론 밑에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고요. 자 A 플러스 B가 4니까 4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 크거나 같다 루트 A B죠.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4는 크거나 같다 A B예요. 그래서 A B의 최대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수 A와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두 수의 합의 최소값 두 수의 곱의 최대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구나 자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자 본격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한 번 더 예제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예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게요.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게 되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뭐였죠? 그렇죠.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아 루트 A B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었는데 2를 우변에 넘기면 두 수의 합인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 B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써요. 자 이 두 개의 식이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요. 자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 한번 구해볼게요. A 플러스 A분의 1은 A B 대신 A분의 1로 생각하면 크거나 같다 2루트 A 곱하기 A분의 1이 되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에서 그럼 둘이 약분되니까 뭐라고 남아요? 2라고 남아요. 한마디로 A와 그 역수 양수 A와 그 역수의 합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예요?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주 단순한 이었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 4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입니다. 자 두 수 A와 B가 양수일 때 주어진 이러한 식의 최소 값은? 이라고 나왔어요. 왜 느닷없이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질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을 봤더니 이 하나의 식만 보고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적용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A 플러스 4B분의 1 크거나 같다 이 루트 A 곱하기 4B분의 1을 할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 B분의 1을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자 A 곱하기 A분의 1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고요. 이렇게 A 곱하기 B 그 다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4A B분의 1이 나오죠. 4A B분의 1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식은 더하기 4분의 1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 더하기 A B 더하기 4A B분의 1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이 식이죠. 이 식의 범위죠. 그럼 이 식의 범위를 우리가 오른쪽에 써보게 되면 자 A B 더하기 4A B분의 1의 최소값을 알아야 전체 최소값을 알 거예요. 그런데 두 수는 반갑게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예처럼 어때요? 그렇죠. 역수관계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수가 양수니까 당연히 두 수의 곱 양수일 거고요. 그럼 크거나 같다. 이 루트 A B 곱하기 뒤에 있는 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약분이 되니까 무엇이 남아요? 2 곱하기 루트 4분의 1 자 루트 4분의 1은 2니까 결국 2랑 약분하면 1만 남아요. 그래서 무슨 식이 남는 거냐면 자 무슨 식이 남는 거냐면 A B 더하기 4A B분의 1은 크거나 같다. 1이라는 게 남아요. 그러면 이 식의 범위 최소값 알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왼쪽의 식을 보게 되면 4분의 5가 더해져 있죠. 그래서 이 4분의 5를 주어진 이 식의 양변에 4분의 5 더하기 더하기 4분의 5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식의 최소값은 무엇이다? 4분의 9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원래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4분의 9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서 몇 번인가요? 네 4번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우리 이어서 유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랑 우리가 좀 익숙해지는 관계고요. 자 문제 유제 6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5보다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조건이 주어지면 무슨 조건이 왜 주어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X가 5보다 크다는 것은 X 빼기 5가 0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X 빼기 5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 이수가 양수니까 이수를 이용한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봤더니 X 빼기 5는 있는데 여기엔 없어요. 자 분모에 있는 것은 X 빼기 5지만 분자에는 아 분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다항식에는 없지만 만들 수 있죠. 자 만들어 볼까요? 그럼 X 빼기 5를 만들게 되면 원래식으로 되돌려 놓으려면 10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X 플러스 5고요. 더하기 X 빼기 5분의 25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양수니까 이 두 수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쓸 수 있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써보면 X 마이너스 5 더하기 X 마이너스 5분의 25 는 양수 양수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에 의해서 이 루트 루트 자 앞에 있는 식이 루트를 크게 써볼게요. 루트 앞에 있는 식이 X 마이너스 5 뒤에 있는 식이 X 마이너스 5분의 25죠. 그러면 이제 약분이 되죠. 약분 약분 그럼 남는 게 뭐예요? 2 루트 25 한마디로 5 곱하기 2니까 10이 남죠. 자 10이 남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왼쪽에서 구한 이 식의 최소 값은 10이래요. 1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중간과정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10보다 크거나 같다 까지 왔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에 10이 더해져 있어요. 그럼 양변에 더하기 10 더하기 10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의 최소 값은 얼마다? 20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값은 얼마예요? 20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자 그 다음 우리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란 무엇일까? 자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오늘 보고 있는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이어서 코시 슈바르츠 코시도 유명한 수학자고 슈바르츠도 유명한 수학자인데 이 두 수학자가 만든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잘 만들면 이름을 남길 수가 있어요.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무엇이냐면요. 네 개의 문자가 등장합니다. ab랑 xy랑 그리고 각각을 제곱을 해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식을 곱하게 되면 크거나 같다. ax ax by 이 식의 제곱보다 좌변에 있는 식이 크거나 같다는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고요.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왜 절대 부등식이에요? 여기가 물음표죠.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증명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좌변에 있는 식 빼기 우변에 있는 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은 뭐랑 똑같아요? b를 왼쪽으로 옮기면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a 빼기 b를 계산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 좌변에 있는 식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서 무엇을 뺄 거냐면 a x 플러스 b y의 제곱을 빼볼게요.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결과는 굉장히 깔끔해요. 자 우선 우리가 전개해보면 a 제곱 x 제곱 전개해보면 a 제곱 y 제곱 전개해보면 b의 제곱 x 제곱 또 전개해보면 b의 제곱 y 제곱이고요. 빼기 자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 a 제곱 x 제곱 중간항은 e a b x y a b x y 뒤에 식은 b의 제곱 y 제곱이고요. 굉장히 길게 썼는데 많은 식이 없어집니다. a 제곱 x 제곱 없어지고요. b의 제곱 y 제곱 없어져요. 그럼 이제 남는 거 봐보세요. 남는 게 a 제곱 y 제곱 b의 제곱 x 제곱 남아있죠. 그래서 써보게 되면 a y의 제곱 b의 제곱 x 제곱 b x의 제곱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e a b x y가 남아있죠. 자 그럼 이거 뭐예요? a y b x 여기에 있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게 되면 a y 마이너스 b x 전체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그럼 이 식을 우변으로 넘겨서 만든 위에 있는 부등식이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절대 부등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선생님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요. 언제 쓰나요? 라는 궁금한 생각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제 쓰나 이런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이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일 때 3x 플러스 4y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최대 값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2차식에 대한 어떠한 값의 조건이 주어졌어요. 각각은 아니지만 제곱 제곱 더한 값이 주어졌고 1차식에 대한 뭔가 범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식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리면 되고요. 우리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문자는 4개 나오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한 결과는 무엇보다 크거나 같냐 하면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보다 좌변의 식이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대응시켜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3x 플러스 4y 3x 플러스 4y로 우리가 위에 있는 식하고 대응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a가 3 b가 4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작거나 같다. 무슨 식이냐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리고 a가 3 b가 4 니깐 a가 3 b가 4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뭐라고 주어졌어요? 1이라고 주어졌어요. 1 그럼 좌변은 9 더하기 16이니깐 25 크거나 같다 3x 플러스 4y 전체의 제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무슨 꼴이냐면 25는 작거나 같다 뭐 x 제곱 하면 여러분들 이거 2차 부등식 풀 수 있었죠? x는 작거나 같다 5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죠?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게 되면 3x 플러스 4y 는 작거나 같다 5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x 플러스 4y 최대 값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5 최소값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어떤 때 쓰냐면 어떠한 두 식의 제곱에 대한 값이 주어졌을 때 1차 식의 범위를 물어보는 경우에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고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 내용으로 몇 가지 증명에 대해서 같이 해볼 건데요. 우리가 대우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물론 화살표 두 개를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낼 수도 있었죠. 이 명제랑 항상 참 거짓이 같은 게 누구예요? 대우 명제죠.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 아까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였어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 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보이고 싶다면 누가 참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라고 얘기해줘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게 바로 대우 증명입니다. 대우를 이용해서 참임을 보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 5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5번 우리가 증명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그 대우 명제를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보면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x, y가 짝수이면 x 또는 y가 짝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명제 가정과 결론 얘기할 수 있겠죠. x, y가 짝수이면 x 또는 y가 짝수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면 결론이다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대우를 이용해서 이 명제 증명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에 대우 명제 쓰기 전에 조금 준비를 하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x 또는 y가 짝수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친절하게 쓰면 뭐예요? x가 짝수 또는 y가 짝수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이제 p이면 q이다. 꼴인데요. 우리가 대우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대우를 쓰게 되면 자 주어진 이 조건을 봐보게 되면 p 또는 q예요. 자 우리 이와 같이 접속사로 연결된 조건 부정 어떻게 했었죠? 자 주어진 조건 부정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면 x가 짝수가 아니다. 즉 홀수라는 얘기죠. x는 홀수 앞에 조건 부정했고요. 또는 부정하면 뭐예요? 그리고죠. 그리고 자 이제 y가 짝수라는 거 부정할 겁니다. y는 짝수 부정하면 뭐예요? y는 홀수예요. 바로 이게 주어진 이 조건을 부정한 식을 여기다가 적었어요. 즉 이 결론을 부정한 식을 여기다가 가정의 위치에 적었습니다. 이것 이면 이것이면 자 이제 우리가 적어줘야 될 것은 뭐예요? not q 이면 not p 라는 걸 적어줘야 되니까 p에 대한 부정 적어줘야 되죠. xy가 짝수라는 것의 부정이 뭐예요? xy는 짝수가 아니다. 홀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우명제는 이거예요. 자 대우명제는 이건데요. 우리가 아직 증명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이 명제를 대우명제로 증명하기 위해서 대우만 한번 써봤어요. 대우만 써봤고요. 이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한다는 건 무슨 증명이냐면 다시 살펴보면 이 가정에서 출발해서 이게 참이라고 했더니 어머 이 결과가 나왔네 라고 하는 게 대우 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가정에서 출발해서 이 결과로 자연스럽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x는 홀수이고 y도 홀수이면 x는 홀수 이고 y는 홀수이면 자 우리가 홀수 나타내는 방법 얘기했죠. 어떻게 나타냈어요? 짝수는 2 곱하기 자연수 홀수는 짝수보다 하나 뺀 거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이죠. 그래서 x도 홀수 y도 홀수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x를 2 m 빼기 1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 y도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로 나타낼 수 있죠. 이때 m하고 n은 누구? 자연수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두 수의 곱이 홀수다라는 결론이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두 수를 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수를 곱하면 두 수를 곱하면 2m 빼기 1 곱하기 2n 빼기 1이죠. 자 여기까지 왔고요.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해보게 되면 2m 곱하기 2n 하게 되면 4m n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m n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m 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n이고요. 마지막 항은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의 공통점은 2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로 묶으면 2m n 마이너스 n 빼기 n 플러스 1이에요.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볼 수 있을 겁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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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수들을 다 사측 연산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자연수겠죠.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이니까 바로 2 곱하기 자연수 여기까지가 짝수고 짝수에 더하기 1이 있으니까 뭐예요? 홀수죠. 그래서 홀수예요. 홀수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과 얻을 수 있어요? 두 수를 곱했더니 홀수 곱하기 홀수를 곱했더니 무슨 결과 얻었다?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인 홀수가 나왔다. 즉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나왔다. 결론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뺄셈이 있긴 해서 어머 이거 0보다 작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m과 n이 자연수 범위에서 이 수는 우리가 0보다 큰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골은 홀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우리가 방금 푼 예제 5번과 비슷한 문제가요. 유제 8번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바로 복습해보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예제 5번 풀었던 방법과 함께 여러분들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바로 유제 8번을 통해서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그리고 코시슈바루치 부등식까지 열심히 공부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언제 적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 그 길 아멘